오늘은 수호지의 본스토리를 첫 장인 어지러워지는 세상이란 타이틀로 왕진과 구문용 사진 그리고 떠돌이 건달이었다가 운 좋게 관려가 되어 형편없는 짐만 골라서 하는 고의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나누어 진행합니다. 송나라 인종황제 때 콩테이란 관려의 실수로 상천궁이라는 도교사원의 초대조사가 잡아놓은 귀신들이 세상 밖으로 도망쳐버린 후 오랜 세월이나 철종황제 시대가 되었습니다. 당시 고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동경의 개봉부 선무군에서 공을 잘 차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구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던 떠돌이 건달이었습니다. 이 건달의 이름은 성이 고이고 둘째라는 의미의 이라는 이름이었지만 스스로 고구라는 별명을 더 좋아하여 가죽껍질에 깃털과 털억을 채운 공을 가리키는 글자인 구자에서 모변을 인변으로 고친 구자로 바꾸어 고구라고 불렀습니다. 떠돌이 건달 고구는 어려서부터 집안의 가업을 이어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창이나 몽둥이질 그리고 공차기에 빠져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건달은 또 씨름, 노름, 피리불기, 금뜩기 등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잡기는 다 능숙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잡기에 능한 인간이 시서나 사부 등 학문에 관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또한 인의 예지 등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올바른 것에 대한 숙지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거기다 먹고 살기 위한 생업은 신경조차 쓰지 않았으니 살기 위해선 남을 등쳐먹거나 노름판에서 개평을 뜯거나 혹은 조그마한 일을 주선하고 구전을 챙기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런 개망난이 노릇을 하던 고구가 어느 날 저작거리에서 철물점을 크게 하는 왕원의 외아들을 호구로 잡습니다. 고구는 봉잡은 그에게 아버지의 이 돈을 훔쳐나오도록 한 후 그 돈으로 그와 함께 술집, 색시집 등으로 돌아다니며 날이 새는 줄 모르게 흥청거리며 놀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구의 못된 짓거리는 오래지 않아 그 호구의 아버지 왕회랑에게 발각되어 그가 고구의 죄를 개봉부에 낱낱이 적어 고소해버립니다. 결국 고구는 개봉부의 부윤에게 잡혀와 등어리에 매 스무대를 맞는 체형을 받고 동정성 밖으로 내쫓기는 시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회서의 임해주로 가서 유대랑이란 사람에게 몸을 위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랑이란 사람의 이름은 유세곤이었는데 사람이 좋고 사귀기를 좋아하여 갈디없는 유랑인들을 잘 거두어 주었다고 합니다. 고구가 갔을 때도 그의 집에는 여기저기서 몰려든 떨거지들이 득실거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구가 빈둥거리며 유대랑이 집에 얹혀 사기 3년이 지났을 때가 철종황제 시대였는데 그의 자연환경이 농사일에 잘 맞아 대풍이 들었고 철종황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전국적인 사면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고구 역시 사면이 되자 지방구석에서 몇 년간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생활이 진력이 난 터라 잘 됐다 싶어 다시 동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고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개나리보쯤을 싸들고 유대랑 앞으로 가서 이제 그만 동경으로 돌아가겠다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유대랑은 가는 것은 좋은데 동경에 가면 어디 등붙일 곳이나 있냐며 걱정스럽게 묻자 그 말을 듣고 이미 몇 해 전에 부모들도 모두 죽고 가산도 오래전에 탕진해버린 터라 철양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고구는 동경으로 가봤자 어디 편하게 발붙일 곳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랑이 질문에 우물쭈물할 뿐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대랑이 먼저 고구에게 내가 사람 한 명을 소개시켜줄 테니 찾아가 보게 아마 나를 보아서도 크게 괄시하지는 않을 걸세 라며 편지 한 통을 써주었습니다. 고구 입장에선 매우 고마운 배려였고 유대랑이 써준 편지를 들고 이메주를 떠나갑니다. 고구는 동경에 도착하자 곧바로 유대랑이 써준 편지를 들고 금교랑 근처에 있는 동장사가 운영하는 생약포를 찾아가 편지를 내밀며 공선하게 인사를 올립니다. 유대랑이 편지를 읽는 동안 앞에서 공선한 자세로 서있는 고구를 쳐다보며 마음속으로 비록 유대랑이 부탁하는 편지를 써보내긴 했지만 어찌 저런 범죄자 개망나니를 내 집에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나 행동거지가 무례하기 짝이었고 성실함이라고 눈꽃만큼도 없는 망나니를 집에 있도록 거두어줄 수는 없다고 판단한 동장사는 일단 그를 반가운 척하며 받아들입니다. 동장사는 유대랑이 손수 편지까지 써서 보낸 글을 당장 내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한 열흘 동안 좋은 술과 밥을 먹여가며 지내게 한 뒤 고구를 불러앉혀 그를 매우 걱정하는 투로 말을 꺼냅니다. 자네가 그동안 봐서 알겠지만 우리 집안의 형세란 것이 변변치 못하네 그대가 우리 집만 믿고 있다가는 틀림없이 자네의 앞날을 그르치게 될 걸세 그래서 자네를 소 소학사 댁으로 보내줄 테니 거기서 자네의 뒷날을 도모해보시게 자네 생각은 어떤가 미리 준비한 깨끗한 옷 한 벌과 편지 한 통을 내놓는 동장사가의 진심을 알 길 없는 고구는 기뻐하며 그가 하는 말에 따르기로 합니다. 자신이 하는 말에 이견을 보이지 않자 동장사는 곧바로 하인 한 사람을 불러 고구를 소학사 내로 안내해주고 올 것을 지시합니다. 동장사 집 하인이 편지 한 통과 사람을 데려왔다는 전가를 받은 소학사는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편지를 받고 하인과 함께 서 있는 고구를 쳐다보고는 순간 살짝 얼굴을 찝히며 혼잣말을 합니다. 동경 땅에서 고구가 상망란이 건달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으니 당연히 소학사 역시 동학사의 편지와 눈앞이 망란이 건달이 반가울리 만만한 것 아닌가. 그는 속으로 아무리 동학사의 부탁이라지만 어찌 저런 개망란이 건달을 우리 집에 붙여둘 수 있겠나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라며 소학사 역시 그를 다른 곳으로 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보낼 것을 생각하던 중 사람들이 소왕 도태희로 부르는 왕진경 부마란 사람이 고구같은 건달패들을 좋아한다는 말이 생각났고 마침 자기도 그를 잘 알고 있는 터라 그 집에 보내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한 소학사는 일단 고구를 안으로 들여 하룻밤을 묵게 한 후 날이 밝기가 무섭게 편지 한덩을 비어주며 소왕 도태희의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자 고구도 자신의 처지가 참으로 불쌍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기에 말없이 짐을 끓여 소학사 집의 하인을 따라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고구가 이런 식으로 이리저리 쫓겨다니듯 의탁할 집을 옮기다가 마지막에 별로 달갑지 않은 상황에서 소왕 도태희의 집으로 가게 된 것이 결국 그가 출세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 것을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기서 소왕 도태희는 곧 철정황제의 매부이자 신종황제의 사위였으며 풍류를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아끼기까지 하여 그런 패거리들을 곁에 많이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고구가 소 소학사의 편지를 가지고 그 집 하인을 따라 인사를 올리자 한눈에 고구를 알아보고 반기며 고맙다는 답장까지 써보낸 후 부중으로 받아들여 가까이에서 시중을 드는 일을 시켰습니다. 옛말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연이 사이도 멀어지고 가까이 있으면 그만큼 사람 사이도 가까워진다고 했듯이 고구도 그의 옆 가까이서 시중을 드는 가운데 서로 가까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겠는가. 고구가 소왕 도태희 가까이에서 그의 시중을 들던 어느 날 소왕 도태희의 생일이 되어 잔치를 벌이게 되었고 그날 동공일을 보는 천함인 단왕을 초대했습니다. 단왕은 태어난 순서대로 하여 구대왕으로 불리기도 하였는데 그는 사람 댐이 총명하고 잘생겼으며 그 또한 건달패거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었습니다. 단왕은 여러가지 노름과 풍류에도 밝아 검은고 그림 등 못하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공차기, 피리불기, 노래와 춤 따위에도 밝은 한마디로 다양한 잡기에 능한 호사가였습니다. 천하의 맛난 음식들을 준비하여 생일 잔치상을 차린 자리에 초대한 단왕을 소왕 도태희는 윗자리에 앉혀 정성을 다하여 대접해 주었습니다. 천한 매부지간인 두 사람이 술을 몇 배 돌리고 식사를 끝낸 후 손을 씻기 위해 일어난 단왕이 잠시 쉬기 위해 왕도의 선에 갔었는데 거기에 있는 양지옥으로 만든 사자문양의 서진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 서진은 우기질이 좋은 것은 물론 조각한 솜씨도 매우 뛰어났었는데 글씨와 그림 모두 뛰어난 단왕이었으니 그런 귀한 문방구에 대한 안목이 높은 것은 당연했습니다. 단왕이 그 서진을 집어들고 한창을 보면서 참 좋은 물건이구나 를 연발하자 눈치 빠른 왕도의가 그런 단왕을 보고 얼른 말했습니다. 제게는 그것 말고도 용 모양을 깎아 만든 옷 붓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둘은 다 같은 장인이 만든 것이고 그런데로 쓸만합니다. 지금 당장 찾기는 힘들지만 내일 찾는 대로 지금 보신 이 서진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체면상 말은 못했지만 몹시 탐났던 물건들을 왕도의가 알아서 스스로 내놓겠다고 말하자 단왕은 어린애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정말 고맙소이다. 그 붓거리도 틀림없이 대단한 진품일 것이라고 생각하오. 단왕이 고마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자 왕도의 역시 흐뭇해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찾는 대로 궁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한 잔 더 하시지요. 라고 말하며 그들은 다시 술자리로 돌아가 거나하게 취할 때까지 마신 뒤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집안을 뒤져 옹룡붓거리를 찾아내는 어제 단왕이 보며 감탄했던 사자 모양 서진과 함께 왕가를 의미하는 황색 비단보자기에 싸고 편지를 한 통 써서 그것을 고구에게 전해주라고 시켰습니다. 고구는 두말할 것 없이 그것들을 받들고 단왕의 궁중으로 가 문지기에게 원공을 만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곧 원공이 나와 고구에게 어디서 온 사람인가를 물었고 고구는 왕부마댁에서 왔으며 부마께서 단왕께 귀한 물건을 전해드리라는 함형이 있어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원공은 고구를 아래 위로 한번 훑어본 후 단왕께서는 지금 뒤뜰에서 내시들과 공을 차고 계시니 그리로 가서 전해드리도록 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고구는 원공에게 최인길이라 잘 모르겠으니 길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공선히 말했습니다. 그 길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천하의 쉽지 않은 행운이 될 것이란 것도 모른 채 그저 부마의 심부름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원공을 따라갔습니다. 단왕은 머리에 연사로 짠 단건을 쓰고 자주색 용포를 입고 있으며 금실을 섞어 짠 비봉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허리에는 문물을 함께 뜻하는 두 가닥 술이 달린 띠를 두르고 있었는데 공착에 걸리적거려서인지 용포자락이 거기에 찔려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금태를 두른 모습으로 공을 차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수호제의 전체 스토리에는 매우 긴 장편으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차례에 걸쳐 방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방송을 진행하면서 가능한 원문 내용을 충실히 표현해 나가는 동시에 약간의 상상력과 뇌피셜을 섞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시청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